인천 난 알겠지 여행 길다 그 헬만 끄고 형형도 한번만 해드리세요 네 잘한번 해보고 다시 뽑아서 어느정도면 되겠냐고 단역을 어느정도에 세웠으면 좋겠냐고 지금 저정도가 딱 좋아 아니 아니 다음관이요 아 다음관이요 거리에? 또 바로 장전에서 보라고 딱 내가 쏠 수 있는 자리가 저쪽은 어디로다니는... 일단 기준 저기는 30m가 간격이야 30m? 그거는... 내가 먼저 만드는 거 아니야? 우리는 더 줄여도 되지 아니 그니까 기존에는 30m하고 기존 그 거리는 양자에 있는지 호호호호호 호호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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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